신천지의 공식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죠.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에 신천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차용하는 성경구절이 신천지의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는 유재열의 장막 성전을 기독교를 대표하는 마지막 단체인 첫째 장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장막은 배도하여 멸망자에 의해 삼켜졌고 둘째 장막이 나와 첫째 장막 성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들 즉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구절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 주된 내용이 히브리서 8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8장 7에서 13절 9장 1에서 11절을 왜곡합니다. 8장 7절과 9장 11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신천지는 이런 구절들이 두 장막에 대해 상세히 밝혀준다며 처음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된다 첫 장막인 장막 성전이 배도하지 아니하였다면 둘째 장막이 따로 설 필요가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1구절을 신천지는 신천지 장막 교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의 잘못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에서 마치 별개처럼 보이는 장막이 나올지 몰라도 그 장막은 별개가 아니라 각각 성소와 지성소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공간이 구별될 뿐 성막은 하나이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은 새로운 장막이 세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성전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속제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씀은 짐승으로 들이는 제사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대상의 배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8장과 9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 구절들을 유재열의 장막 성전의 배도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탄생으로 연결하는 것은 왜곡된 해석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신천지 분들이 계시다면 신천지의 정체성에 근간이 되는 이 장막 교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는 해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미디어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지속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